반년 하위팀이었지만 제가 이번 시즌은 꼭 전국대회 우승으로 다시는 농구를 못하게 돼도 좋다 다시는 다시는 농구를 못하게 돼도 좋다 그렇지 않자겨 때려 애들 다신 쟤네 농구 못하게 만들어 무릎 연골 박살내 이게 아프리카 드림즈야 농구 리그 스토리라는 게임인데 일단은 선수 안창현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 말고 센터 스탯은 슛의 올인 야 물몸이야 슛의 올인 받겠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의 제왕 아 그래? 아 센터는 수비수야? 야 농알못이야 나 농구 그 슬램덩크로 배웠어 야 어때? 약간 여자애들한테 인기 존나 많아 서태훈 같은 포지션이야 근데 관심 없어 여자애들한테 맨날 응원 오는데 관심 없어요 얘네 아 저 약간 설정주이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알려드리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을 연습시켜서 내 목표는 일단은 전국대회 우승이야 님들 연습을 해가지고 스트릿을 높여 카이로 서포트는 원래 이런 게 좀 유명해 애들 이름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좀 그 안창현 말고는 유망주가 없어 지금 약간 안창현이 임동규 포지션이야 도박 좋아해 그리고 하하하하하하 나중에 그래서 그 여름 농구는 못 뛸 수 있는데 가을 농구 때 또 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애들 개못하네 자 이게 시합 당일인데 이게 되게 디테일해 응원한다는 여자애 여기 한 명 이 노랑머리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안창현을 좋아했던 여자애 이거 응원하려고 치어리다부도 만들었어 전술도 짤 수 있어 우리는 무조건 슛에 올인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3점 슛만 노립니다 포지셔닝을 우리 쪽 프리하게 아 골 밑으로 골 밑에 올인합니다 아 근데 골 밑 올인인데 3점 슛이면 안 되는데 넓게 이제 지금 캐릭터에 이입이 안 되죠 그렇지 이게 아프리카 드림즈야 반년 하위팀이었지만 제가 이번 시즌은 꼭 전국대회 우승으로 리바운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안창현 3점씩 갑니다 어 안되네 그렇지 안창현 사실 에이스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팀의 에이스는 저 강우주 선수 안창현 선수는 아직 그거 있어 그 야구 선수들 투수 원하는 곳에 못 넣는 거 있죠 저기 안창현도 그게 있어요 지금 그 깁스라 그러나 닙스를 앓고 있어 지금 그치만 유망주입니다 강툭이 없어 어 먹혔네 닙스 입스를 앓고 있어가지고 원하는 곳에 공을 못 넣어요 그리고 제구력이 좀 딸려 3점슛 안창현 안창현 너무 못하는데 오오오오오오 지금 리바운드 던져 1분 남았어 안창현 그렇지 아 이 친구 벤바 교체하겠습니다 209C 최나리 양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여자 선수인데 잘해요 잠깐만 그렇지 이제 우리가 여기다 넣어야 돼 님들 3점슛 이나리 보셨습니까 야 우리 팀의 강 그 정대만 포지션이야 근데 그 정대만처럼 담배 많이 펴가지고 약간 스테미나 딸려 아 담배는 피지 않았지만 운동 좀 오래 쳤어 그래가지고 이 노랑머리 이름은 모르지만 강백호 아 그 3점슛은 아직 못 패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어 근데 애들 존나 못 넣었네 무승부 나는 거 아니야 전선을 좀 바꾸겠습니다 너무 3점만 노리는데 자 우리는 골을 많이 넣자 자 운동량 많이 최대한 높일게요 이 경기가 끝나도 다시는 농구를 못하게 돼도 좋다 자 이번 경기만 이번 경기만이라도 다시는 다시는 농구를 못하게 돼도 좋다 그렇지 않자 겨워 그리고 우리 이제 애들 한 명씩 이름 지어줄 거야 강백호 보셨습니까 연골 가라 다시는 못 걷게 돼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첫 승리 따냈죠 자 이제 슈퍼매치에서 이제 첫 승리를 거둔 거야 이러면 이제 애들 또 모든 선수한테 경험치를 줘 자 전국의 농구클럽 경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농구클럽계에 새로운 동료가 늘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프리카 드림즈 이제 우리의 첫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야 아 돈 벌면 애들 시합 불리자 쉬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석구 친구들이랑 붙습니다 갑시다 저 노란머리 지금 컨디션 완전 좋아 자 일단은 안창현 도핑해 자 우리는 무조건 골밑 우리는 절대 3점슛 안 해요 무조건 골밑에서 존버한 다음에 그 레이언만 갑니다 저희가 지금 장신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더 단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골밑에서 롱패스를 통해서 수비 안 합니다 강백호 안창현한테 안창현 리바운드 아 괜찮아 원래 이러다 역전하는 게임이야 이 골이 들어가는 소리가 내 심장을 뛰게 한다 괜찮아 괜찮아 2점 차이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안창현 3점슛 서태웅 지금 따라잡는 중이야 2점 정도 밀려도 괜찮아 그만큼 넣으면 되니까 아 애들 막 시발 때리는데 이게 아프리카 드림즈입니다 진한 스토브 리그를 통해 강력한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5분 남아서 잠깐 작전 타임 전수를 바꿉니다 전부 다 골밑으로 뛰어 전반전에서 2쿼터에서 앞서 나가야 돼 보셨죠? 역시 아프리카 드림즈 저희는 교체 안 해요 저희는 무조건 5명으로 갑니다 설령 이 경기가 끝나고 다시 농구를 못하게 돼도 끝까지 킵니다 가라 안창현 그렇지 가 때려 애들 다신 쟤네 농구 못하게 만들어 어 무릎 연골 박살내 아 이 새끼들 너무 거칠게 하네 안돼 안돼 거기서 먹히면 안돼 흐름을 빼앗긴다고 안창현 레이업 레이업이 아니라 붙였습니까? 이게 안창현이야 아 그때 앉아서 면접 봐가지고 몰랐는데 애들이 다 작다 애들이 애들이 좀 작습니다 그렇지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드림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 초급 리그를 석권한 다음에 이제 다음 리그로 넘어가는 거지 자 2연승 중 아 근데 불안한데 항상 이러다가 북산처럼 고꾸라지는데 그래 그렇게 훈련 또 개같이 하란 말이야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에요 알바족? 근처에 클럽하우스가 생겼다 들어와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친구가 놀러 오려고 해요 잘 부탁해요 동물원이에요? 그래 애들 자판기 좀 써라 어? 잠깐만 애들 강화 좀 해보자 먹이고 바로 다음 경기 잡아 어? 어 잠깐만 얘네는 벤치에서 저희 집 유일한 여성 선수긴 한데 스포츠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뒤에서 슈팅 가든가? 창고로 들어갔어 어 잠깐만 이거 왜 전체 경고가 게임 아니었나? 뭐야 진짜야? 기타를 아마추아 리그부터 우승을 해야 전국 대회를 재패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선수 형님 기타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광유미 조나단 불랑새 이거 동네 대회에 양인을 껴도 됩니까? 최토마토 아 근데 최토마토 해야겠는데? 바로 형님 때립시다 같이 한 끼 할까요? 어 잠깐만 실패할 수도 있어? 부탁입니다 그렇지 웃자마 한 번만 그렇지 최나리 강백호 아 그리고 애들 심판 안 볼 때는 들이박아 그렇지 강우주 그렇지 리바운드 안창현 보여줘 3점슛 한번만 해봐 3점슛 못 넣어도 돼 그렇지 이게 안창현이야 오락혔어 지금 몸 빛납니다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서시몬 law Californian 로드 이른 aqui 은하 룸 룸 룸 룸 룸 룸 룸 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